한혜 도전 한혜 도전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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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 한혜 옮겨줄까 됐어 나 응 됐어 자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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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앰버 앰버 야 하느라 앰버 맞아 하느라 앰뷸런스 앰버 당연하고 똑똑해 그리고 또 누가 있어 폴리 폴리 어디 있나 볼까 여기 있을 것 같은데 폴리 이건 아니야 이건 버스 아 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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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이 로이 누구보다 강해요 어 빵빵차 이거 카조스 칼 나 폴리스 칼 어 여기있다 헨리 헨리 하늘로 빛나라 엠 엠 엠 엠 헨리 어 근데 폴리가 없다 하느라 여기에 근데 폴리가 없다 근데 폴리가 여기에 있어 엄마가 폴리 폴리에 우리 차 하나 있어 여기 있어 하느라 폴리 폴리 용감하고 빠르죠 폴리 로봇 로봇카 폴리 친구 다 모였네 선생님 물 마셨어요 폴리 엄마 은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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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은 privilege Billy야, 그냥 essa 입 먹어볼래? 응 김수기가 뛰어서 김수기를 체류하는 곳 깻잎이 김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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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안 돼 안 돼 이거 맞으면 안 돼요 아까 먹었죠? 씻어야되요 껍질 때 먹을꺼야? 엄마한테 닦아주세요 근데 벌레들이 사과를 먹으면 하늘이가 못먹어 그래서 약을 줘 벌레들한테 그래서 껍질을 깨끗하게 닦아야 돼 약을 닦아내야 돼 어? 틀나 엄마 틀나 내가 먹어도 돼 왜 그래? 안 먹어? 안 먹어? 안 먹어? 안 먹어? 안 먹어? fürs 좋아 이거 줄까? 네 짜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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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 음 이 칼 없었어 뭐지 이거 진짜 이건 칼 작은거네 음 짜자고 작은 칼을 깎아요 이거 아빠 이거 엄마 음 하하하하 이거 오늘 하늘이 칼이야? 꿈맛다 조금맛 소금맛 소금맛 뿌족하고 위험해서 안될 칼은 아직 소금맛 무거운 소금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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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사과를 깎아줄테니까 하늘이가 여기 통에다 넣어요 알았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칼 조심, 여덟, 아홉 개. 꽁다리 한입 먹을래, 하늘에? 엄마다. 그거 먹는 거 아니하느라 조심하니까. 그 다음은 바나나. 뭐해, 하늘에. 물, 땀라, 나, 하늘, 하늘이. 응, 하늘이가 넣을거야? 됐어. 눌렀어. 엄마가 같이 누르는거야? 하나, 둘, 셋. 나, 둘, 셋. 다시 한 번 이렇게 잘 맞추면 다시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됐다 갑니다 엄마 아빠 조사 잘했어? 큰일 났어? 엄마 안 와줘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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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아멘 엄마 그리 parar 딛 rained 놀러 하늘이 눌러 눌러 눌렀다가 놔 이거 봐 지금 눌러 하늘이 해 세게 누르면 저렇게 되는거야 눌러 들어가 놔 손 놔 어 그 다음에 조금씩 눌러 조금씩 조금 살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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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러줘야지 살살 다시 눌러서 여기 넣어봐 여기 끝을 눌러 놔 손을 놔야 해 하늘아 눌렀다가 놔야지 예 오렌지가 들어가 오렌지 국물이 엄마 잘했어 엄마 잘했어 엄마 잘했어 너무 많이 누르니까 하늘아 넘치잖아 다시 알았어요 아니 넣어야지 눌러 빼야지 아니 누른 다음에 이걸 풀어야지 손을 풀어 무 времени 인기를 탱한 lut 한참이 조금씩 너무 많이 하면 너무 넘쳐야구 보 넘친다 넘친다BYご 넘쳤다 많이 네 응 여자도 어디지? 응 엄마 먹었어? 엄마 좀 먹었어 아 엄마가 먹었어 아빠 이거 이거 어이 없네 응 응 어 많이 누르면 안 돼 천천히 조금씩 천천히? 안 다 했어 다 있어? 이거 좀 남은 거 더 하자 여기도 안 됐네? 여기도 없네 더 할까 하늘이가? 응 살살 눌러주세요 괜찮아 살살 눌러주세요 먹어대? 안 돼 한 번 맛 봐봐 이렇게 찍어서 봐봐? 아이 손 더 참 더럽지 하늘이 이거는 하늘아 이제 냉장고에 넣어서 얼릴 거야 그런 다음에 사탕처럼 오렌지 사탕이 되는 거야 내가 먹을 수 있어 음 아빠 이거 먹을 수 있어 엄마 아빠도 같이 나눠 먹을 거야? 응 오케이 으응 으응 잠깐만 근데 넘친 거 엄마가 엄마가 기다려 기다려 주세요 넘친 거 이렇게 살살 다른 데에다가 놓자 아까우니까 아뇨 아뇨 엄마 냉장고에 하늘이가 넣을거야? 응 넣었지 잠깐 기다려봐 잠깐 기다리세요 잠깐 기다리세요 하늘이 잠깐 기다려 하늘아 하늘이는 이거 못 넣을거 같애 왜이냐면 이게 너무 말랑거려서 가지고 가다가 다 떨어뜨려 엄마도 처음 하는거니까 한번 엄마가 해볼게 조심